다음 노래 드디어 드디어 우리 캐스트 변희씨가 불러주실 차례입니다 보조 봐봐 보조 봐봐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저는 신현이라는 가수인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빠야라는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혹시 이 노래 아실랑가나 모르겠네 진짜요? 열심히 해볼테니까 앞으로도 신현이랑 우리 모두모두 사랑 많이 보내주세요 잠깐만 넘어가 그리고 우리 모두모두 해주세요 아니에요 모두모두 자 크리스티안 준비됐나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어 친구야 가봅시다 그렇다면 오빠야 들려드릴게요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추가 버릴 것만 같아 새길이란 단종 앞에 아린아린거리는 저의 생긴 얼굴 자국이 애굴 떠는 그의 척척한 목소리 배구 레츠 고 크리스티 네가 진짜 좋아하는 그 남자 진짜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나들 뜬 거니 얼굴을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도 너무나 궁금해 나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그 누구도 말이라며 나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도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그 누구도 말이라며 잘했어요 말이라며 멀어질까 너무 두려워 덜 일으키다 나는 너무 무서워 말이라며 멀어질까 너무 두려워 여러분 여기서 소리질러! 헤이! 바라바바바바바바 바라바바바바바바 바라바바바바바 바라바바바바바바 바라바바바바바바 좋아하는 마음에 받은 나인티ald 난 없이, 단 없이 마음이 커지고 두근대는 마음에 설르는 날들해 헤어나올 수 없어 너도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너도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나를 좋아하루 나를 좋아하루 나를 좋아하루 나를 좋아하루 우리 서로 좋아하루 내는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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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리라 나를 좋아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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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좋아 아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